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어 몬스터가 되어버린 이 분홍 신고니움 때문에 제가 전 이렇게 좀 올라온 거를 잘랐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려 합니다 어 분홍 신고니움에서 잘랐던 게 지금 뿌리가 났을지 어땠을지 되게 궁금한데 한번 뽑아 볼까요 이게 한 뿌리 위에 하나 뿌렸으니까 뒤에 얘를 갖다가 나중에 꼽았지만 음 바퀴라요 어떻게 됐을까? 어? 하나가 아니네 어 뿌리가 났네요 뽑았으니까 그냥 심어버릴까요? 뒤에 보이는 게 있죠? 저기 카랑코에 별로 상태가 안 좋지만 2주일 된 건 뿌리가 저렇게 많이 났구요 그 저기 요 오른쪽 아 지금 잘 안보이네 쟤는 일주일 된거요 예 일주일 된거 이주일 된거 예 그렇습니다 잘 자라죠 얘들이 아 분홍 신고니움 샴묵한거 이렇게 뿌리가 잘 안보이게 되니 잘 자랐어요 예 얘를 화분에 옮겨 심겠습니다 분갈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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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